안녕하세요 고객님 몸말리게 빠른 배달부를 찾으셨다면서요 여기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배달시키시게요 배달시키시게요 VIP 고객님 등록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도 플라티나 익스프레스를 애용해 주시길 아 몰라온 개인적인 데이트도 환영인데요 그라운드원에서 열리는 레이싱을 구경하러 가도 좋을텐데 진도가 너무 빨랐나 세상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 막상 기억에 남는 풍경은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고객님을 모시고 다니면 속도를 늦추게 될테니까 좀 더 찬찬히 돌아볼 것 같은데 세계일주 어떠세요? 지구 반대편에서 고객님 목소리를 듣고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고객님 죄송해요 고객님 고객님 품으로 뛰어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 브레이크 밟는게 늦어버렸거든요 많이 안 다치셨죠? 세상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 막상 기억에 남는 풍경은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고객님을 모시고 다니면 속도를 늦추게 될테니까 좀 더 찬찬히 돌아볼 것 같은데 세계일주 어떠세요? 여보 나 먼저 가요 이런 할머니는 어서 있고 죄송해요 고객님 딴생각하고 있었어요 상상에서도 진도가 무지 빠르게 나가버렸네요 고객님한테 단벌을 반한 이유요? 그야 제 눈부신 커리어를 싹 해주는 초태급 우려한 고객님이라 농담이요 농담 주문 취소는 그만둬주세요 엄청 매운 칠리독으로 부스팅 완료 이겼어요 너무 빨리 보고했나요? 넌 적절을 지나쳤다고요? 거참 VIP 고객님 등록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도 플라티나 익스프레스를 애용해 주시길 물론 개인적인 데이트도 환영인데요 그라운드원에서 열리는 레이싱을 구경하러 가도 좋을텐데 진도가 너무 빨랐나 뒤로 막으면 안되죠 약속대로 정시배송이죠 핵심은 스피드 신뢰할 수 있는 타격감 슬래시 투캉 실력으로 달립니다 실력으로 달립니다 슬래시 투캉 실력으로 달립니다 슬래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